위강한의원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식도와 위장점막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효능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제반 증상들을 호전시켜줍니다. 이로 인해 심한 채끼, 상부풍 불쾌감, 그리고 속쓰림이나 화끈거림, 자결감, 그리고 목의 이물감이나 마른 기침, 쉼 목소리 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. 그 외에도 위장을 지배하는 신경을 강화시켜 위장의 운동성을 강화해주고 봉독의 강한 항염증 작용을 이용해서 식도점막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칭요법, 그리고 순수한약제와 천연성분으로 제조되어 안심하고 복용하실 수 있는 한방재산제 등이 있습니다. 위강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 환자분 한 분 한 분에 맞춰 1대1 맞춤 치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위강한의원에서 이러한 치료가 있습니다.